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미룩 규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4과목 운영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삽격하셔서 좋은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하실 거고요. 평상시에 나는 자격증을 취득했어 라고 하는 말을 꼭 입으로 뵙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은 나는 합격했어. 나는 잘났어. 나는 기사야. 되셨죠? 늘 말씀을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꼭 합격하실 거고 합격하셔서 이 아침을 맞이하실 겁니다. 되셨죠? 바로 들어가볼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는 태양광 발전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에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를 공부를 해나갈 건데 사실 또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운영이라고 하면 뭐예요? 벌써 어떠한 설비가 다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내가 그걸 잘 관리하는 걸 운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실제 그게 진짜 잘 되고 있는지 그럼 우리 태양광 발전소에서 잘 되고 있는지는 뭐예요? 네. 결국은 통장에 돈이 얼마나 꽂히느냐 좀 뭐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원래 기획 단계부터 수익성을 고려했죠. 수익성을 고려했고 그 수익성이 잘 운영됨으로써 현장에서 통장의 금액이 잘 보존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되셨죠? 요거 요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고 아 그 다음에 이거 설치 잘 돼 있네 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는 그쵸 맞아요. 유지 보수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자 돈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가장 주가 될 거고요. 차근차근 보기는 하겠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하셨어요? 벌써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언제요? 기획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벌써 다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고 더 확실하게 암기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 사업 개시 신고입니다. 사업 개시 신고니까 내가 어떤 걸 신고를 할 거냐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냥 태양, 산, 비탈면 요즘에는 이제 산, 비탈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에 없는 거고 현실에 있죠. 없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는 있었지만 상황적으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다. 왜요? 그쵸. 우리가 공부한 가중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임야에 설치하는 거는 그쵸. 임야 전용비라는 것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엔요. 나중에 복구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엔요. 맞아요. 가중치가 0.5니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그쵸. 정부의 지원이죠. 자 정부의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뭐 물론 설비를 투자하거나 또는 이럴 때 보조금을 받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그쵸. RPS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격증을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RPS 제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금액 플러스 그쵸. 맞습니다. REC 제도. REC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고 그 REC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가중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그러면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엔요. 건물에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엔요. 맞습니다. 이제는 건물도 또는 일반 부지도 꽉꽉 차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쵸. 요즘에는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가 조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 가중치도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가 높죠. 자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뭐 기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그걸 잘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쨌든 자 이러한 태양광 발전 부지에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는 이렇게 평지에 어레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레이 후면 이런 것들 내가 지나다니면서 일상 점검도 해야 되고 배전반 또 분전반 접속함 뭐 이런 거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쪽에 변압기가 있고 거기에서 분배되는 쪽은 배전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쵸. 여기에는 변압기 배전반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인버터반 이건 접속함 굳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가끔 그쵸. 혼용해서 써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접속함의 안에 내부 주차단기라든지 또는 전압기의 전류기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단자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연결되는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의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의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보고 내가 이걸 다 만들었어 입니다. 다 만들었으니 나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해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얘기하는 이 4과목 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큰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나 유지보수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질 거고요. 그럼 나는 어떤 조건들을 가져야 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자 그런 내용들이 아마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인 겁니다. 물론 중간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에 살짝 조금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문제를 많이 낼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기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전압 얼마지 전류 얼마지 이거가 기본이고 그 외에 나머지 시스템 구현은 제조회사마다 다 다른 걸 어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보여드려도 딱히 시험문제에 도움은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시스템은 크게 모양과 또는 제조사에 따라서 어떤 결선 방식 이런 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형태는 그대로 어느 정도의 형태는 유지할 것이다. 이게 태양광 발전 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부지에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셔도 보이는 것처럼 저기 위에 있는 눈은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평지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어레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건 접속함의 외함 표 접속함 내부 모듈의 어레이의 후면 그리고 여기는 배전반 배전반의 보호 개전기 그리고 변압기반 그리고 이거는 인버터 열반되어 있는 것들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나중에 슬슬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또 다른 말씀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쵸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편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로 가보죠. 기본적으로 전략사용 시설물은 그쵸 약간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더라 의무사항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가 있더라 전기사업자는 태양간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겠다라고 개시 신고를 하시면 반드시 그 사업을 시작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래서 사업 개시 신고 준비기간 10년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 기간을 연장해 주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 구분해서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벌써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들일 거고요. 아마 우리 교재에는 이게 안 써져 있을 것 같아요.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하는 준비기간 신고 유예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30일 이내에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셨죠? 그 다음은요. 사업 개시 신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신고서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시 도지사 구분다는 거는 발전 절비 용량이 3000kW 이하면 시 도지사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사업 개시 신고는 사업 내용 태양광 발전 모델의 용량과 매수와 인버터 용량과 수량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신고인이 하시고요. 그거를 접수를 받죠? 물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0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재에는 아마 신고양식이 그려져 있죠. 신고양식은 참고하시라고 교재에 써놓은 거니까 저는 생략 그리고 신고수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쨌든 3000kW 이하는 맞습니다. 시 도지사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업 신고가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일 전제 조건은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PS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RPS 제도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일정규모라고 되어 있죠. 일정규모는 500MW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50만 kW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뭐로 생산을 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RPS 제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율을 그렇죠. 어떤 걸로? 그렇죠. 인증서를 구매하는 걸로 계약을 맺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발전사업자의 발전량을 가지고 내가 이걸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장이 구현되는 게 RPS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로 발전사업자는 이 RPS 설비 확인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 매월 공급인증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렉 알리시를 발급받아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거래가 형성이 되고 나는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발전사업자들은 그렇죠. 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더라. 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다고요. 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직접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통이 연기하기도 편하고 어쨌든 그 외에도 아직도 의무 공급 비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여전히 여전히 이러한 시장 구조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러한 수익 금액을 벌 수가 있어요. 라고 하죠. 전력 판매 수익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교재는 대금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죠. 못해요. 저는 대금이 좀 더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발전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전력 판매 수익 수익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는 S&P 수익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은요. 지금 얘기한 공급 인증서를 판매하는 수익 대금 그걸 우리가 REC 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는 가능한 한 REC 앤드 가중치 앤드 가중치 앤드 가중치의 목적을 두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그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태양과 발전 설비 좋은가요? 자 이런 조건들이 조금 유동성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태양과 발전 설비 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전력 판매 대금이라고 하는 S&P 가격에 대한 이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S&P가 뭐냐라고 하면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시간대별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 판매 계약을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결국 내가 얼마큼 발전을 해서 개통에 연계해서 판매됐던 그 개량기에 표시된 그 발전량 그리고 실제 전력 거래소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때 개통 한계 가격 S&P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쵸 단위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판매대금 결국은 판매 수익이니까 원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발전량은 키로와트 아워 단위로 발전량을 계산을 하니까 개통 한계 가격은 원이 나오려면 원 퍼 키로와트 아워가 돼서 이 키로와트가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키로와트 당 몇 원이야 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좀 단위 여러분 당연한 단위입니다. 당연한 단위여서 발전량은 누가 봐도 키로와트 아워 왓트 아워 되겠죠. 시간당 얼마큼 전력을 생산을 했어. 전체 시간이 곱해지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가 왓트에 키로와트라고 하는 단위로 결정이 나니까 하루에 3.6시간을 발전했어. 그러니까 그 발전량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 곱하기 발전 시간 그게 우리가 발전량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S&P 가격을 곱한다. 단위 혹시 다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돼요. 왓트라고 나오면 그렇죠. 키로와트 마찬가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다? 렉당가다. 공급인증서에 해당되는 REC 전기를 생산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이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1렉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1000키로와트 아워를 1렉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이 렉당가를 줄 거예요. 그 렉당가가 이거죠. 렉 판매당가가 원 퍼 렉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그죠. 얘가 기본 단위가 얼마라고요? 예 1000키로 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1렉당가를 문제에서 주면 나는 거기에다가 예 맞아요. 사실 1000을 곱하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거 조금 별표 이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는데 그 두 문제 어쨌든 풀 때 여러분들이 그건 좀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주의사항입니다. 실기 때도 주의사항이에요. 필기 때도 주의사항이고요. 자 신재생의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미서와 거래를 통해서 얻는 수익 자체를 우리가 공급인증서에 대한 수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인증서 판매 대금 또는 수익원 계산하고요. 거래량 그래서 렉 그래서 이 렉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렉 3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발전량 키로와트 아워 나누기 1000키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1000키로와트 당 얼마큼의 렉이 만들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뒤에 뭐가 붙어요? 가중치가 붙죠. 자 그래서 가능한 한 가중치가 높은 그런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매 수익이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곱해지는 숫자를 높게 할 수 있는 이 가중치를 우리는 암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거요. 신지생에너지의 가중치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암기하기 전에는 편한 거는 편한 거는 그냥 3000키로와트 이하냐 초과냐부터 기억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든 기본적으로 3000키로와트 이하냐 초과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건물 기준으로 해서 벌써 다 암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상한 말씀 드려서 또 그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이거 암기할 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때 우리 집 건물에 설치하는 건데 우리 집 건물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기본적으로 3000키로와트지 이 3000키로와트는 늘 언제나 사업 개시 신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화가 절차 나올 때는 어떤 그 3000키로와트 3000키로와트 이와 3000키로와트 초과에 따라서 건물을 설치할 때는 3000키로와트 초과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가중채 안 줘 밑에 거나 주지 되셨죠 그런데 이 기준이 넓은 지역 일반 부지나 넓은 유수지로 오게 되면 그죠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금액 용량 99.999 100키로와트 미만 되셨죠 그래서 100키로와트 미만 이라고 하는 기준이 한 번 더 생깁니다 그럼 100키로와트 초과도 있겠죠 100키로와트 미만이니까 100키로와트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죠 100키로와트 이상부터 어디까지 3000키로와트 이하까지 3000키로와트 초과가 생기죠 그리고 건물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유수지는 있죠 100키로와트 미만 100키로와트 이상부터 3000키로와트 이하까지 3000키로와트 초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은요 일반 부지는 1.2 1.0 0.8 0.2 단위로 그 다음은요 1.5 1.0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은요 많이 준단 말이에요 많이 준다고요 제일 적게 주는 게 얼마에요 일반 부지 있는 것처럼 1.2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1.4 1.6까지 요정도 보시고요 벌써 암기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했던 거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구나 자 요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요즘 이상하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임야 얼마야 가중치 0.5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0.5면 렉단가를 반으로 내가 1000키로와트 생산했는데 500키로밖에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안 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은 자가용 발전소를 통해서 전략을 거래하는 경우는 그냥 그거 그대로 1 오케이 요정도 해서 아마 가중치는 여러분들이 벌써 달달달 암기하고 계시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렉단가 가중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에 대한 물음이 생기죠 그래서 일반 부지는 이 밑에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99.999 곱하기 1.2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은요 만약에 3000키로와트를 초과한 상태니까 그 그거 뺀 거 자 2900.001 요거 합해야 3000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1 그리고 나머지 용량 3000 뺀 거 0.8 그리고 전체를 용량으로 나눠준 거 자 여기에서 만약에 그쵸 3000키로와트 2하면 그쵸 뭐가 날아가는 거요 이쪽 거 다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날아가니까 그쵸 여기에 그쵸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다 날아가고 그쵸 요자리가 요자리가 없어지고 요자리 요자리가 999 요정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그쵸 뭐 어떻게 풀든 어떻게 풀든 뭐 이 공식은 그냥 써져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그쵸 뭐 사실은 그쵸 뭐 일반 부지는 어쨌든 100키로와트 미만과 100키로와트 이상부터 3000키로와트 이하까지 3000키로와트 초과까지 그래서 1.2 1.0 0.8 요걸로 그냥 머릿속에 잘 정리하셔서 공식은 뭐 사실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사실 공식 공식이 뭐 중요한가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99.9호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는 더 간단해요 왜냐면 계산 문제는 추후에 풀 거고 세모해 놓고 맨 마지막에 풀 거고 만약에 공식을 물어보는 보기가 나온다면 보기 정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일반 부지에 해당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또 심플하죠 자 1.5 1.0 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정도 그 다음은요 유수지 이것도 뭐 복잡하겠죠 1.0 1.4 1.2 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시작은 99.99부터 시작을 할 거고 기준 자체는 3000kW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뭐 이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거 뭐 저도 뭐 공식을 암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암기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벅차단 말이에요 이것도 벅차다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암기하고 있다가도 이게 꼭 당일날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조금 짜증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까지 암기하는 거까지가 최선이고 공식은 그냥 한번 내가 기준으로 풀어보겠다 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수점 처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문제 푸실 때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수점 처리에요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소수점의 기준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중치를 계산을 할 때 우리 촉진법상 가중치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자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가중치 계산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와요 거기에 한 줄이 쫙 이쁘게 써져 있습니다 가중치 계산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되셨죠 자 절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자 여기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소수점 넷째 자리가 1, 2, 3, 4 여기가 4 넷째 자리잖아요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니까 그냥 이거 날린다는 뜻이에요 아 그잖아요 여기 이 넷째 자리에 구가 와도 날린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수점 기준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우리는 무엇으로 따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고요 댓글 안 달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필기 쪽 생각해 볼게요 필기 쪽을 생각을 해 볼게요 필기 쪽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기에 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원 딴 만원 천원 뭐 또는 십만원 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내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필기 때는 아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소수점 넷째 절사하시면 돼요 기준을 그렇게 잡을게요 필기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소수점 기준이 없으면 이런 시험 문제 푸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 푸는 기준을 따자 해야 돼요 되셨죠 틀린 거 아니냐 맞는 거 아니냐 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필기에서는 필기에서는 그냥 절 따라오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기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우선은 필기 때는 뭐 하겠다고요 우리 촉진법 따라간다고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를 할 것이다 되셨죠 그런데 필기 때 그런데 필기 때 말고 실기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실기 때는 원래 자격증 문제를 풀 때 소수점 기준이 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홀림하게 되어있어요 되셨죠 자 기준이 이 필기 시험보는 맨 앞장에 이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홀림한다 되셨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홀림한다 반홀림한다 되셨죠 소수세째 자리에서 자 그 다음은요 혹시 소 문제에서 소 문제에서 소수점 기준이 나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따른다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14번에 뭐 1번 문제 소수점은 절사한다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소 문제에 있는 소수점 기준을 따르고 답을 쓴다 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얜 뭐야 그죠 얜 뭐야 이제 문제가 이제 소수점 기준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얘는 원안이란 말이에요 원안인데 근데 이거는 이것도 원안이잖아 이거 문제 푸는데 원안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이쪽 걸 따라주시는 게 조금 더 조금 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기술사 문제였으면 기술사 문제였으면 제가 이거 거론을 했을 거예요 촉짓범 쌍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함으로 가중치는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산 과정과 답만 보고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판단하는 이 기사나 산업기사 실기 문제에서는 그죠 이거를 이거를 쓰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에 써주셨으면 해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실 일은 없는데 출제 내시는 분이 실기 문제는 필기 문제도 마찬가지 필기 문제에 실기 문제든 좀 소수점은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문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실기 문제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든 기준을 촉진법을 따른다 단서 이거 한 문제 써주 그 한 줄 써주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전국에 있는 시험 보는 모든 분들한테 혼선을 주시는 것보다는 글자 열 글자 더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편차가 생기진 않아요 편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는 아마 제가 100% 장담을 못하지만 98% 정도 장담을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신 분도 정답이고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하신 분도 정답으로 처리할 겁니다 98% 정도 제가 장담할게요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느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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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자격증 기준대로 문제 푸신 분도 합당하잖아요 소수점 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걸 알고는 있는데 소수점 문제에서 기준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풀었는데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촉진법상에 그렇게 나와서 이거 원래 푸는 게 그렇게 푸는 건데 그렇게 풀었어 있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가 곱해가지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0.001과 0.0009와 무슨 차이가 있냐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렇죠 플러스 말이었어요 편차가 있는 건 문제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는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문제를 내라고 하면 반드시 저는 소수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겁니다 절사를 한다든지 차라리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기준을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때는 우리의 촉진법 따라가자 한번 그렇게 풀어보자 정식으로 실기 때는 그래도 좀 그렇죠 소수점 기준이 안 나왔으니 우리는 애초에 문제사항에서 문제축제 하시는 분의 기본적인 소수점 기준을 따라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근접하지 않겠냐 되셨죠 자 이제 댓글 달지 마세요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참여는 당연히 발전을 하셔야 되겠죠 그 발전량을 확인받으셔야 되고 그 확인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그걸로 거래라는 과정이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나와요 내셨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절차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거래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래의 종류가 생깁니다 현물 시장이 있고 야 계약 시장이 있죠 자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 그 렉 단가를 다 확보 받으셔서 공급인증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밟고 그거를 매물로 등록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식 거래 하듯이 저는 뭐 주식 거래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의 표현하시는 분이 요 거래 방식이 주식과 비슷해 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거래 대금을 받아서 대금을 받고 거래가 완료되는 과정이 현물 시장이죠 그래서 경매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비태양광 구분 없이 매주 2회 개설된다 라고 해서 여기 정도에 살짝 세모해서 2회 정도 매월 2회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약 시장이라고 하는 건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장기 계약을 한다 이거는 의무 공급을 해야 하는 발전사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계약 당시에 좀 높은 계약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렇죠 한 20년 동안 계속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죠 물론 변동이 되는 이러한 변동 현물 시장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은 그렇죠 저는 좀 낯설어서 저는 이걸 선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어느 걸 하든 여러분들이 다 좋은 수익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시고 아마 신경 안 쓰시려고 이걸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 의무기사와 자체 계약에 따라서 운영되는 방식 그래서 계약 시장과 현물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거래 방법은 흐름도는 현물 시장은 발급을 받고 그걸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완료 자 계약은요 계약부터 하셔야 돼요 자체 계약 또는 경쟁 입찰 어쨌든 투찰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약이 성공이 되면 발급받고 그걸 정산하고 거래가 완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발전사에서는 얼마만큼 구매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의무 공급량 비율입니다 자 전론적으로는 우리 의무 공급량 비율 자체는 제가 연도에 10을 더한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2020년부터 20년부터 짝수로 2000년 20년 22년 24년 20년 28년 30년까지 그래서 거기에 10을 더하시면 30 32 34 36 38 40 어쨌든 실기에는 안 나오니까 필기 때는 아 연도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아 10을 더하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짝수 계열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부터 30 32 34 36 38 40 시작과 끝만 아시면 돼요 이런 거를 표를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만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저처럼 그냥 연도에다가 10을 하시고 20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2년치 끝 여기까지 암기하는 건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약이라는 걸 하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안전관리자가 하셔야죠 물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발주자가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계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발전량이죠 발전량을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죠 누가 안전관리자 자 물론 이분에게 맡기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분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뭐예요 전기 안전 원칙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전기 안전관리자는 건 전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왜냐 감전의 위험도 있고 화재의 위험 그 밖의 사람의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도록 특별히 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용목적이 적절하고 안전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손상으로 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다른 전기설비의 그 밖의 물건 기능 등을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자 전기적이라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전기적인 느낌은요 전기가 통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 도선 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노출 도전부 이래서 감전의 위험을 갖는 걸 전기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적인 위험은 뭘까요 맞아요 전기가 통하면 자석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전자석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노트북에 자석 올려놓은 느낌 USB에 자석 붙여놓은 느낌 요즘에 그 자성의 내성을 갖고 있는 USB 또는 외장화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대부분 해커들이 도망갈 때 뭐 어떻게 해요 하드디스크를 자석으로 긁고 가잖아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겁니다 전기가 많이 통하면 자석이 발생이 돼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자기적인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렇죠 딱 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5번은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4번 이렇게 되니까 보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굳이 교재에 없는데 넣는군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요 전기설비는 감전화재 기타 등등 사람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잘 운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사용목적 외에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럼 안 돼요 그 다음요 손상으로 또 손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는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를 쓰는 사람 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등에 그죠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안전관리자는 매월 전기설비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전교육까지도 담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치까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전기실 책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임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죠 이것도 우리 교재에 없습니다 자 없으니 대체적으로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기안전을 담당하는 분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고요 되셨죠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전부 다 갖춰주셔야 됩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요 시산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대행하시는 분들 되시겠죠 그 다음요 전기안전공사에 근무하시는 곳 전기안전공사 그 자체가 뭐하는 곳이다 전기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대행하는 사업자 가시도 그리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문제도 가끔씩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전기설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설비 조건 자체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죠 용량이 20kW 초과의 모든 발전설비입니다 그냥 전기설비가 아니라 발전설비이니 태양광 발전설비는 어지간하면 전부 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돼요 직접 고용을 하거나 맞습니다 대행하거나 개인으로 돌리셔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나오는데 우선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그렇죠 얘예요 얘예요 자 선임이 제외되거나 면제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는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설비 용량이 얼마예요 20kW 이거 뭐예요 우리 집 베란다에 설치해 놨는데 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안전관리자에서 몇 백만 원을 한 달 매달 어떻게 줘요 안 된다고요 누가 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20kW 이하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그거 제외하고는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해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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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대행이면 전기설비 규모가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여기 있네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이 100 100이래요 1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는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모든 전략 사용시설물을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20kW 미만은 안 해도 되고 그럼 그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시는데 직접 고용하실 필요는 없고 대행해도 된다 어디까지 1000kW 미만까지 그럼 1000kW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대행도 있으면 개인에게 맡겨도 되죠 개인 자격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개인 자격은 어디까지 가능하다 250kW 미만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20kW를 초과하고 어디부터요 20kW를 초과하고 초과하고 250kW 미만까지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개인에게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것도 사실 대행이죠 내가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개인 대행자라고 하면 1인 기업 같은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맡겨도 되고 그리고 1000kW까지는 특정한 회사에 맡겨도 된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 안전공사에 위임하셔도 된다 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외에는 그러면 1000kW를 초과하면요 자 1000kW 어디요 1000kW 이상이네요 1000kW 이상 1000kW 이상 되면 뭐 월급 주고 고행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 내용 머릿속에 좀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우리 전기설비안전관리사 선임기준입니다 선임기준이라는 건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돼서 출제가 돼서 어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어 조금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편한 방법은 그렇죠 자 위에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걸 기준으로 뭔가 제한이 따르면 경력 뿐만 아니라 자격증의 요건이 떨어집니다 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숙사 기사입니다 자 이 두 분은 모든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영에 안전관리 대상이 되면 우리는 안전관리 자격 요건을 이런 분들을 고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사에 준하는 게 누구냐 기능장 경력 2년 이상입니다 이거는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된다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자 이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 이게 뭐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조금 어 등급을 낮춰볼게 얼마만큼 10만 킬로와트라고 전압을 낮췄어요 자 10만 킬로와트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죠 2만 2천 9백 킬로블드가 특구압이고 배성계통 전압이죠 그거 이상 넘어가면 그렇죠 1호사니까 그렇죠 그게 15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호사는 안 되는 거예요 2만 2천까지는 가능합니다 용량의 제한 없이 하려면 자 이분들은 다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산업기사 경력 4년 2, 2,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2, 4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어 2만 2천이기는 한데 2만 2천이기는 한데 2천 킬로와트는 넘진 않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고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신고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시도시사의 신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되면 이 정도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10만 킬로트 미만에 또 마찬가지로 용량이 조금 줄었네요 그러면서 산업기사 이상까지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어서 그냥 눈여겨보고 숫자는 어쨌든 2,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싹수 이것만 기능장 경력 1년 정도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좋습니다 요조까지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은요 전기 안전관리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정말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키워드만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면 그쵸 뭐예요 전기 안전관리 업을 내신 분입니다 업을 내신 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은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기술 인력은 기본적으로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그쵸 이게 어떤 내용이랑 겹쳐요 그쵸 요런 내용들이랑 겹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력을 가진 이상이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니까 그쵸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1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는 다섯 명에 해당되는 내용 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실무 경력 4년 이상의 사람이 열 명 이상이 있으셔야 하고요 안전관리 보조원 다섯 명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쵸 요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요 자 공용장비 또는 개인장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장비는 기본적으로 절연 내력 시험기 그리고 절연장학 측정기 개정기 시험장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장비라고 하는 건 그쵸 여러분도 그냥 최소한 열양물 벨트에 꽂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지장학 측정기 절연장학 측정기 되셨죠 절연장학 측정기가 여기는 500kW 500V 그리고 1000MW짜리구요 여기는요 1000V 2000V짜리입니다 크기가 달라요 자 얘는요 그냥 휴대용이고요 얘는요 그렇죠 끌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고압 또는 투과압 검전기 또는 저압 검전기 브리드로는 볼펜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니까 저 정도는 개인장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거론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죠 암기하기가 쉽지 않고 발언도 쉽지 않아서 제가 따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 해결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업무를 대행하는 자 대행자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입니다 수량한 자가 기본적인 하나고요 절연장 측정기 절연장 측정기 접지장 측정기 클래포미터 저압 검전기 고압 또는 투과압 검전기 절연장 측정기가 있다면 조금 비싼 거는 그쪽 한 대 한 대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개전기 시험기까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갖추고 있어야 하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장비에 대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맞추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요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벌써 공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고 이런 거 있었지 성공하신 겁니다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무슨 교육?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 감독 전기설비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똑같이 업무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은요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기록 작성하고 비치하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검토하는 내용이 있고 공사 감리에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되셨죠?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벌써 한 두세 번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이 뒤에 이 내용은 없어요 요것만 잠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게 뭐냐 유지 보수요 유지 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설물이 당초 설계 및 건설된 상태와 목적을 위해 재기능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의 요소를 제거하고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함과 동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요구되는 시설물의 목적과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시행함에 있어서 1년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는 행동을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꼭 태양광이 아니어도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줄여볼까요 줄여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 건설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각종 법령 이제 본격적으로 법령이 나오죠 법령 규정에 의겨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유관 또는 점검 기구 등을 사용해서 발전소 운영자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 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거 뭐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점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검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용전 검사 점검 이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이는 정기점검과 비정기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기라는 말을 붙으면 매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연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붙는 게 정기라는 말을 붙는 거고요 정기점검 비정기라는 건 뭐예요 가끔 수시로 또 뭔가 약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가서 점검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비정기점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보수라는 말이 뭐냐 보수라고 하는 자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과 예방을 위해 하는 행위 고장의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거 자 그럼 뭐예요 유지 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사고가 났으니까 보수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개념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소하게 보수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 보수는 어떤 거예요 그쵸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거를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전기설비 특별안전검사라고 하는 거 이것도요 보시게 되면 1, 2, 3, 4번 누가 봐도 그렇죠 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항목항목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셨던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자 태풍이라든지 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말 많이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많이 부나 태풍이 부나 이러면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요 어쨌든 그래서 큰일 납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은요 장마철 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어서 취약 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은 뭘 해야 된다 특별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자 결국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좀 더 점검을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설비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같이 특별안전점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뭐 태양광 발전설비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자 다음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전기안전관리자가 한다 전기안전관리 업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구라고 하는 거 있죠 보호구도 여러분 한번 하셨어요 공부하셨던 내용에서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가보죠 자 선택시 주의사항 보호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보호구는 사용 목적과 작업에 적합하고 성능은 그거죠 기본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점검기관에 점검이 합격합니다 점검의 합격품 합격품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능이 인정되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착용하기 쉽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사실상 안전사고는 전기 안전사고는 대부분이 감전의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화재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없는데 사실 전기 쪽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이 정도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그 외에 그냥 건설로 묶으면 건설로 묶으면 추락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그럴 일 없겠죠 지면에서 설치하시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런 위험은 없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그렇죠 추락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고리대라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걸어서 추락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해식 뭐 안전대 이런 것들 말이들 여기하고는 전 상관없는데 되셨죠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일어나는 사고가 그렇죠 용어도 참 웃겨요 아차사고라고 합니다 아차사고 아차하면 생기는 겁니다 잠깐 실수하면 생기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허리띠 접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모든 기구는 뭐다 절연이 되어 있는 기구여야 한다 그래서 보호구의 종류, 성능, 형상 그 다음에 강도 수령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경 그리고 안전면 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전기에는 좀 더 기본적으로 절연용 보호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방열복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전보호 보호구 관련된 내용으로는 거론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좀 정리하고요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oggi 공유하고 있어요 만 aposteng 도 INC This is a sea br capacity